아, 차! 어, 우리 편이 누구더라? 네, 맡겨주세요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냈어요 네, 맡겨주세요 어, 하필 이때 신사 숙녀 여러분 좋아, 최대 출력으로 가겠어요 우린 함께해요 페어플레이를 한다는 건 어, 편편없는 꼬라지군 언제 다 경기만 할 수 있다면 자, 침착하자 기린님 나가신다 바로 기린님의 힘이다 모두의 믿음 헛되지 않게 모두의 믿음 헛되지 않게 모두의 믿음 헛되지 않게 문화 때리겠습니다 자, 침착하자 신사 숙녀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흠흠, 또 보자고 도와주신여 도와주신여 멀리 깨우니 아, 너 다 여기서 제치면 되나요? 꼭 막을게요 아, 차 아, 우리 팀 배구들아 흥, 뺏기지 않을 거예요 어, 하필 이때 신사 숙녀 여러분 바로 온 기린님의 힘이다 딜을 잘 부탁해요 파괴, 공포, 혼란 참아야 해 자, 침착하자 모두의 믿음 헛되지 않게 파괴, 공포, 혼란 놓쳐서는 안 돼요 참아야 해 딜을 잘 부탁해요 온전히 경기만 할 수 있다면 그럴리까 이대로만 갈 수 있다면 헤어플레이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위험해 감상하자 이 상황은 이 상황은 염거 everybody 날씨 엄격시 10 보나 ash 요리 고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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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의 우울이다 문제없어요? 제가 해냈어요 네, 맡겨주세요 자, 침착하자 이 게임 뒤집어버리겠어요 기린님 나가신다 이게 바로 전기의 우울이다 딜을 잘 부탁해요 시공을 초월한 질서를 보여드리죠 우린 함께해요 모두의 믿음 헛대장 진격합니다 자, 침착하자 기린님 나가신다 바로 기린님의 힘이다 흐흐 또 보자고 흐흐 또 보자고 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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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치면 되나요? 네, 맡겨주세요 흐흐흐흐흐흥 다 주진 않으셨나요? 아, 참... 오, 저 움직임 어땠어요? 아, 참... 아, 우리 편히 자, 침착하자 신사 숙녀 여러분 금단의 진리, 가르쳐줄까? 온전히 경기만 할 수 있다면 그러지마! 그럴려나 헤어플레이를 한다는 건 뭘 잘한 걸까요? 형 딜을 잘 부탁해요 놓쳐선 안 돼요? 날씨 좋은게 왔으면 보여주지! 무신훈이 패배를 불렀군요 두려움의 냄새가 나는걸? 지르셨군요? 꿀 좋네요 두려움의 냄새가 나는걸? 모두의 믿음, 헛되지 않게 하필 이때! 신사 숙녀 여러분 또 보자고!